사용하는 구라 그리고 다음 값로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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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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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현 몇, 몇십만 광년이나 갈련지? 1차로 탔을 때는 71만 광년 왔었는데 아직도 유클리드라고? 아, 뭐죠? 뭡니까? 아, 뭐였다고 부서졌어? 이거는 지금 조난신호 다 끝난거야, 이거 아마 금인가요? 뭐야? 1차 완전 그냥 이리 볼까? 아니 어디로 온 거예요? 왜 아직도 17만 이지? 어디로 온 거예요 대체 이천광년 온 거야? 이 이 이 이 이 이 앞으로 블랙홀 안타 이씨 블랙홀 안타 더러워서 중심 기준으로 사이드로 동거할까요? 미자 오 미자 더블이야 가격이 많이 좀 주워올걸 많이 좀 주워올걸 더블 가격인데 다블로 팔잖아요 차원 매트리스 파네 하지만 역시 볼텍스 기부는 안팝니다 함선농하다? 많이 했잖아 별로 부족한게 없어요 뭐 나 지금 얼마지? 이거 수트 31만원? 2천원 나무? 3 겁나 비싸네 2천원 나무? 오 이건 좀 처음보는 함선인데? 멋있어 얼마입니까? 내꺼 보다 비쌉니까? 제꺼 보다 비싸시구 비싸군요 3천만원이나 하시겠군요 내꺼 보다 비싼 하아 내꺼 31칸인가? 내꺼 31칸인가? 내꺼 31칸이지 부럽다 4천만원 근데 이거 솔직히 이거 1시간이면 이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작업만 하는 4천만원 1시간이면 1시간이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다가 너무 넓다 여기 이 행성은 되게 황폐한 행성이네 저 금인가 저거? 잠깐! 금인 것 같아 독성 행성 독성 행성 아 엠에디 진짜 왜 이렇게 엠에디만 나와 이상한 동물이 있던데 여기 저 발바닥 표시가 공격적인 동물 표시인데 뭐..뭐지? 자꾸 날 따라다니는 느낌이야 저건가? 아아아 뭐야 저거 그..뒤지가 개야? 헐리우드 액션을 막으시네 붕어 어디였습니까? 아아 이것들이시가 나 고등 생명체를 탐지한다 나 고등 생명체를 탐지한다 나 고등 생명체를 탐지한다 생명체를 탐지한다 생명체를 탐지한다 어? 아..저것도 엠에디리겠다 아..저것도 엠에디리겠다 저기가 상인이 있는 곳이죠 이거 속도 별로 안높네 저게 계기판에 136 저게 속도 아닌가? 147 아까 170까지 나오던데 어떤걸 이거 뭐지? 이거 항상이대로 속도가 안높네 이게 고도라고? 그럼 속도가 어느거야? 256 256 저 오른쪽에는 저건가? 고도 아닌데? 이렇게 올렸는데 안올라가잖아 고도 아니야 고도 아니야 고도 플루토늄 프로젝트 뭐야뭐야뭐야뭐야뭐야 그 미적이 딱 있네 정말 어이없이 찾았다 여기서 서른다섯 칸짜리 함선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어요 뭐 했다고 가득 찼니? 이거 이제 필요 없잖아 보온충 세타 인펜 봐 이거 지금 어이고 토 나온다 토 나온다 저 설계다 더럽게 안 나온다 알겠다고 밖으로 뭐지 każ 넷 뭐 뭐 3개인데 3개다 운영센터 2개는 하나는 생산시설 아틀라스 패스 2단계에 얻으면 궁금하긴 하지 1단계는 진짜 활용도가 좋아요 아틀라스 패스가 1단계는 여러모로 활용도가 좋아 인벤도 바로 저기서 바로 할 수 있지 이런 길건에 널린 거 다 뜯을 수 있지 1단계는 확실히 활용도는 좋아 문이 어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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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門이 ovat 이 부분을 노이즈가 덮어서 거의 모든 관련 정보를 가리고 있다. 가려지지 않은 단어를 통해 전처 규제의 현재 연구 대상을 유추할 수 있다. 아 뭐야? 범죄자 함선. 해적인가? 시스템이 온라인 상태로 돌아온다. 이건 해결한 거 맞아요. 아 이것도 있는 거야. 운인가? 이거 먹는 거. 진짜 확률. 확률 같은데. 요? 네. neste programa. 확률같아 확률 오우 나무 엄청 커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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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주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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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초 규제의 유일한 목적은 복잡한 행성 스캔을 시행하는 것이다. 시설의 모든 시스템이 해당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내 발 아래에 관심 가는 저장고가 있지만 잠겨 있다. 경고 중단 센티널 스캔 절박 취소해야 되나? 뭔가 경고가 막 뜨고 옆에 취소 모든 스캔 데이터가 사라졌다. 시설은 원격 폐쇄된다. 새로운 제조법 크룰룹 저거 먹었던 것 같은데 캐럭스 크룰룹 어? 아 이렇게 먹으면 감소하는구나. 뭔가를 얻는 대신 감소할 수도 있어. 얻는 대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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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운영센터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웃길릴레 끝인가 인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급금이 즉시 나타난다. 이런 거 필요 없는데. 이런 거 안 열리는 거야. 그리고 저기 안에도 이게 아틀라스 V2나 V3가 있어야 돼요. 이게 V2가 있어야 되잖아. 그니까 내가 지금 V2를 얻으려고 하는 거야. 알루미늄이 있네. 알루미늄이 클릭됐는데 지금 좀 전에. 이게 알루미늄이야? 뭐야? 뭐지? 바닥에 알루미늄이 있네. 자, 그거 얼마나 됐을래나? 1.2. 안올라 봐. 얼마나 극한환경이어야 되는 거야? 한 영하 100도 아까 막 그런 데 폭풍 오고 막 그런 데 가야되나 보다. 음 Państ아 도착해 자격ije님です. 출발 이제 못가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틀라스 V2 망할 V2 펄스 제타 타우 나는 오메가가 있는데 타우 따위가 어디서 이리듐 이거 하나 팔아도 되겠는데? 몇 개야 이거? 70개? 칸 좀 줄여놔야지 구리도 65개 팔아버리고 구리 65개 이리듐 70개 이걸 일로 못 줄이나 이거? 진짜 불편해 콘솔은 정말 정말 불편해 니켈이 70개였나? 아닌데 니켈 아닌데 에메릴이었나? 에메릴 아닌데 이리듐이었는데 이리듐 에메릴도 많아 이리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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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은 이소 이리듐 이리듐